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이를 향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송영길이가 자신의 의혹을 부인하며 조기 귀국 요청에 확답을 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은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일각에서는 김두관이처럼 송영길이를 아예 탈당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송영길 지도부 체제에서 치러진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송영길이가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편파적으로 경선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당 지도부는 경선 도중에 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이가 받았던 표를 무효표 처리를 했습니다. 만약 이 표를 무효표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재명이의 득표가 50%에 미치지 못해서 이낙연과 결선을 치렀어야 합니다. 이낙연 측은 특별 당규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송영길이는 당은 분열됐을 때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재심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선 온라인 투표에서 대리투표 중복투표 가능성이 발견되어서 이낙연 측에서 확인을 요구했지만 송영길 지도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대리투표가 가능하고 실제 자행됐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당의 확인을 요청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경선이나 다름이 없었다 부정이 드러나면 현 이재명 지도부 체제도 정당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비명계 지도부 인사들이 송영길이를 강하게 압박했는데 고민정의는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송영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와 초선 모임인 더민초도 성명을 내고 조기 귀국해서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도 별다른 대책 없이 송영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총체적인 비리 문제인데 송영길 개인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돈봉투 의혹으로 지금 민주당이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당 내부에서 유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돈봉투 연루 의혹 의원 명단이 SNS에 놔두는 등 지금 그 파장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의원들은 녹취 파일을 근거로 일부 언론에 노출된 의원들을 제외한 추가적인 명단이어서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의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있어서 당내 분란에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명단에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은 서울, 수도권, 광주, 전남, 충청권 등 20여 명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명, 수도권이 6명, 광주, 전남 5명, 충청권 1명 등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 보좌관들 사이에서 서랑설례된 의원들 명단을 비명계 의원실에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돈봉투 의혹이 친명, 비명계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실명이 거론이 된 복수의 의원들은 터무니없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지만 그거는 니들 주장이고 검찰의 철저한 사로 모든 진상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가 어제인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대표 후보 지지를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고 상황실장도 마찬가지다. 50만 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장해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돈봉투라고 석글자가 적힌 봉투를 들고 와서 북 찢어보이며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돈봉투, 민주당 의원들이 형님 나도 주세요 하는 돈봉투, 구린나라는 구태문화 돈봉투, 젊을 때는 세천전 NHK에서 도움이 불러서 놀고 나이 들어서는 돈봉투 돌리는 운동권은 이제 그만 정치해서 영원히 퇴장해달라며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이어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은 2만 원이 없어서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다. 대체 민주당 의원들은 얼마나 대단한 기득권이기에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우습게 여기는 거냐며 고용세습의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고 미래세대 부담을 외면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지연에 청년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장경태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 모독행위라고 일괄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장경태의 발언은 국민들의 정서의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국민들의 인내심을 실험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어서 가뜩이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강한데 빨리 윤리특위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은 동일하게 선거인 매수 즉 후보자에게 투표할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를 처벌한다. 비록 처벌 형량이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며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늘 이재명이가 꼴 같지도 않은 추태를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4.19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기꾼 발언을 두고 뒤늦게 부들부들대는 추태를 보인 것인데 이재명이는 어제 하루는 대통령의 말 몇 마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천 양의 빚을 짓는 날이라며 대통령의 공식 기념사에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서 4.19 혁명 열사가 피로지킨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게 농락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는데 이 민주당의 돈봉투 부정선거와 이재명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 찍소리도 못하던 이재명이가 뒤늦게 비난하며 부들대고 있는 것인데 아니 시청자 여러분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뭐 대통령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옛말에 도둑놈이 재발전인다는 말이 있는데 이재명이가 하는 꼴을 보니까 사기꾼이 재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